안녕하세요. 팔레용고 오무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팔레용고 민사 화해공고와 소속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 사건번호는 2018-286-930 판결입니다. 팔레용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용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이고요. 원고는 화해공고 결정금액을 수령한 사람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해서 폐소한 사건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미국 본사의 국내 영업도의 상무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원고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거 해고 무효다. 그러면 무효 확인 청구하고 목적일까지의 급여를 함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일시에서 폐소를 하게 됩니다. 폐소해가지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상고 조정에 화해공고 결정을 내려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원고에게 7억 원을 지급하고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비밀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화해공고 결정을 해서 7억을 회사가 원고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에 이 7억 원을 기타 소득으로 봐가지고 소득인 사례금 기타 소득의 사례금으로 봐서 소득세를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연 원고가 받은 화해공고 결정금액이 소득인가 소득이 아니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죠. 그런데 소득이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죠. 문제는 소득인가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는 소득은 과세세상이 아니다. 조세법률주의상 조세법이 있어야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법에 없는 소득은 과세세상 아닌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과세관서는 소득임을 입증해야 된다. 법에 있는 그 소득이 요거에 해당한다는 것을 관청이 입증해야 되는 건지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무처리 또는 영후의 제공과 관련된 사례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했어야 돼요. 뭔가를 한 거에 대한 돈을 받은 거를 사례금이라고 본다는 건데 이 화해공고 결정은 재판 내용이 20에서 패소했거든요. 패소했는데 금액의 금액은 7억 달도 되고 이걸 과연 뭘 처리해주고 받은 거냐라고 본 것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입증이 덜 됐다는 거죠. 뭘 해주고 한 것 같지가 않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법원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뭘 해주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하고 원만하게 그냥 조용히 끝내자는 의미에서 준 거 아니냐. 요거는 사무처리를 해주거나 영후를 제공해서 받은 게 아니다. 요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은 원고가 1심에서 승소를 했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했다면 요거는 뭔가 사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원고가 회사가 수령 지체를 했기 때문에 받은 거죠. 요렇게 됐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는데 1심 패소로 요거의 급여로 받은 건지가 불구용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입증 부족으로 인한 이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증 부위나 불이익은 당연히 과세 관측에 부담합니다. 이거는 조세 법률주의상 당연한 겁니다. 조세 법률주의에서 법에 의해서만 과세할 수 있고 그 법에 해당하면 과세 관측이 입증해야 됩니다. 요거에서 결국은 이 사례금. 요 1심에서 패소한 화해공격 결정 금액에 대해서는 입증, 소득이라고 볼 만한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소득세 부여갈 수 없다는 게 결론이 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